국내 CCU 기술 선도기업 로우카본의 세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 진출 프로젝트 로우카본의 CCU 기술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켜 청정블루 수소로 탈바꿈합니다. 로우카본의 혁신 기술력으로 인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인류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사회로의 전환, 그 대장전의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플로리다에 뭐하러 오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플로리다주는 기종국 관객자들이 블루 숙소, 그린 숙소에 대해서 중앙 관심이고요. 플로리다주는 기술 선서 중립, 넷제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디지니대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감전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화산연료에 대한 변환, 블루와 그린 숙소에 대한 전환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주지사님 비롯해서 주정부장관, 상원의원, 하위원회원들이 로우카본의 블루스스 프로젝트와 뮤러러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관련된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투자사들하고요 또 관련된 계약이 또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제안받은 것은 플로이다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나사 주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하고 수소 인프라 구성을 같이 협작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가스에서 개질을 통한 분류수소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분류수소를 각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버스와 수소차를 공급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업자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고 실질적인 방법론, 실질적인 구축방안, 품업과 이어지는 블루스스스의 수정계 이런 전반적인 좋은 비즈니스와 이루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MOU 체결에 앞서서 이만은 각오 한마디 들었을 수 있겠습니까? 각오? 네 자, 룩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있을 겁니다 네 대표님 지금 플로리다 사업부지에 나와 계신데 땅 보시고 난 뒤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0에이커 그리고 12,000평 정도? 전기물, 인허가 관계에 있는 물이 없을 거 같은데요 주변 인프라를 더 한 달에 보고 전북 기관에 가서 화갑버 인허가 관계에서 한번 더 나눠봐야겠지만 지리적 위치로는 괜찮을 거 같아요 공항에서 약 1시간 20분 왔는데 중간에 소도시도 있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상원 하원 의원들과 식사랑 MOU 하시는데 혹시 떨리십니까? 또는 욕직 떨리는 욕직 하하하 이곳은 제 갖고 있습니다 박현웅 박현웅 한 번 해볼께요 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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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우리 가장 넘어온 명인이 만든 보좌기입니다 대표님 오늘 폴크 커뮤니티 커미셔너 즉 포크 지역 군수 만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소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적 인프라 그 다음에 인허과 관련 그 다음에 각종 공업용수 전기 그런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협력을 잘 해줬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 여기서도 정말 좋은 환경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밝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소 사이로의 전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서 선두 기업이 되어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로고커블의 기술과 브로즈의 천연 자원 이게 블루 수소에 연결이 되는 그 다음에 그린 수소로 가는 이 과정에 이쪽 커뮤니티가 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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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ten 감사합니다 너무 specjal preoccupvor 맞습니다 아니zony 아니요 universUR 오지 네 이분들은 미스터 제이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미팅 가지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예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큰 줄기는 같이 동일했고 지역의 상원위원, 하원위원, 볼륨수석, 그린수석으로 나오는 방향은 동일했어요 문제는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같이 해체 날 거냐 법인의 구조는 어떻게 나올 거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문제죠? 아... 쉽지 않아요 50% 동의한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적인 극복을 하려면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봐라 난 여기 봤으니까 공투링은 근데 이제... 그린 하이드로겐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는거는 게 맞죠 서로 고민하는 거죠 같이 찾아가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우리 하원위원 여성 한 분이 네 아... 이제... 내 정치 후원금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주었고 정치적으로 이제 도와준다는 걸 확인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거 기사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쪽이 이제 물이 빠졌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게 저쪽이 어제 보니까 아... 물이 빠졌어요? 네 저기... 물 들어오는 게 다 꼬기니깐 네 대표님 오늘 플로리다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잘 되셨는데요? 다... 다 잘 됐죠? 나사에서 우리 블루스 사간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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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톤 행사 나면 사간은 좀 보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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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업들에서 지금 탄료법 개척하는 구매법 공구 판매사업을 시작한거구요 아... 아... 이제 실질적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월에 와서는 5월 중에 와서는 실전 계약을 좀 해야되고 현지에 사무실 오픈하고 엔지니어.. 채용하고 이런 준비가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맞네요 저 고기도있네 안녕하세요. 빅피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지구 그 안에 지켜내야 할 많은 것들 더 이상은 아프지 않게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Free the dream 너와는 외면해왔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 채 날이 딛고 있는 땅 날 꼭 보게 해준 sky 이젠 로우 카본과 함께 널 지킬게 새롭게 눈앞에 펼쳐진 바깥 세계로 너와 함께 그리는 내 손을 잡고 가자 Free the game 로우 카본의 기술로 널 지켜낼게 우리 함께 Free the game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로우 카본이 혁신 기술로 지구를 지켜냅니다 로우 카본 로우 카본 도시 다해 지구